마송을 준비하고 있는 전기무입니다. 6년을 하기 때문에 10년간이 아파하고 있겠어요. 저는 위한 말씀을 주시면 되요. 좀 더 길게 해주셔도 돼요. 좀 더 길게 해주셔도 돼요. 아니요, 좀 더 길게 해주셔도 된다고요. 아, 마송을 모르셔도 돼요. 쉽지 않지. 마송을 모르셔도 돼요. 네, 반갑습니다. 하천 봉오리에서 우리나라의 유일한 무기농 상초 기름을 판매하고 있는 하전빈 상초, 상초밭입니다. 제 원래 이름은 박준웅인데요. 모든 영화는 상초밭으로 파고 가졌습니다. 제 이름을 기억하기가 힘들어서 그냥 아, 네. 여기 나와가지고 아, 저놈. 아, 그냥 그냥 아, 저 상초 대비하는 사람 그러면 아마 제 이름이 기억나실 겁니다. 그렇게 기억해주시면 좋군요. 한 가지 잘하면 아까 초대의 말씀을 드린다시피 우리나라의 유기농 상초 지금 인증받는 배는 제가 유일합니다. 그리고 제가 유기농 재배하는 거 보면서 이제 상초 재배하는 사람들이 이제 무농약으로 불과하기 시작한 사람은 몇 명이 뛰어요. 뭐, 유기농 상초 기름하고 일반 상초 기름하고 형용 내비를 사실 못했는데 아까 저께서 말씀하다보니까 보조사업을 통해서 그런 것도 할 수 있는 질들이 많이 있는데 제가 폰다우더라고요. 그래서 저런 부분을 좀 비워보시고 또 라이브 방송에 대해서 흔해 관심이 많아서 대화를 참사로 했습니다. 하여튼 다른 건 몰라도 상초파 유기농 대비한다는 한 방식으로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이거 울림있네요. 노래방 노래방 같은 거? 맞아요. 에코가 딱 에코가 있어. 저는 하천에서 사과 명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사과 명사 제가 이제 6년째 배웠었기 때문에 자세한 건 나 좀 모르고 지금 이제 배워가면서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박성현 네. 사과 6년차례 저는 잘 모른다고 하시네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홍천에서 그 사과가 제대로 안 보이고 지금 시 12년째 이제 사과는 제외하고 있습니다. 형은 하얀 사과 문이라고 이제 블로그 조금 하고 있고 몸에 좋은 이런 교육을 만들어주셔서 라잇범우스 잘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제 아본몽아보는 양보인 아본몽천문식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그 제외하는 건 그 봄에 산만화하고 눕는 게 생만화하고 블루베리 세 가지 정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운영한지는 오래됐는데 농장 주문이 크진 않아서 앞으로 좀 쉬울 생각입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강원도 춘천 가장 가까이 사는 것 같은데 공돌이 토마토 농장이라고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딸내냐고 유튜브를 하고 있는데 뭐 딸내냐고 다 갖고 있지만 아무튼 재미있고 또 관심도 있고 또 판매처 이렇게 판매하는 이런 쪽에서 좀 관심을 가지고 싶어서 참석을 했어요. 또 만나게 될 게 그런 것도 자격자 드리겠습니다. 유튜브 채널 곰돌이 토마토 농장 곰돌이 토마토 농장 아 유튜브 구독자 몇 명이에요? 여기 대부분 다 하고 계세요. 제가 찾아봐야 해요. 구독자 대표님 채널 구독자 몇 명인지 모르면 어떡해 너무 궁금해서 한번 해보게 해주세요. 아 네. 아 아직은 추천 마신데 그렇죠? 네. 근데 조금 아쉽네요. 라이브 하시는 게 추천 좀 마실래요? 추천 좀 마실래요? 일단 마실래요. 아 네. 반갑습니다. 저는 행성에서 더덕을 주로 농사 짓고 더덕, 도라지, 임담 건강식품을 동작하심정 이라는 브랜드로 너무 건강식품을 제조 가능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게 저희도 교육은 많이 받고 라이브 뭐하는 그런 몇번째 경우도 뭐 유튜브도 불러분도 한다고 했는데 뭐 화양음식행계로 이게 총 해당 멈추고 해당 멈추고 해당 멈추고 해당 멈추고 해당 멈추고 다시 재도전을 하고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왜 마지막에 아시네요? 원래 조용프를 마지막에 나는 아 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어제 아니요. 어제 그저께 네. 바로 저희 만났잖아요. 제가 감동실 농업기술센터 감동실에서 아이보 방송을 했는데 그때 다 참여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구요. 저는 귀놈한지 10년도 였습니다. 2013년 12월에 고향가울로 들어가게 되었구요. 지금 현재는 한과를 만들어서 판매를 하고 있구요. 처음 네이버 처음에 이제 저희 마을 같은 경우는 올해는 한과 없었는지 많기 때문에 제가 한과를 만들어도 할 수 있는 공간이 너무 없었습니다. 그러나 2019년도 부터 이제 네이버 선언도 수소에 지출하기 시작했구요. 그 이후로 네이버에서 한과 30세트 수제한과 전동한과 등등의 금세를 하면 3위의 브랜드가 매출이 되고 있어서 저의 전세 매출의 90% 정도는 네이버 순환시설에서 생긴다고 할 수 있구요. 그리고 쇼핑라인은 대구 말고 하다가 이제 6개월을 쉬었더니 수비가 완전 떨어져가지고 정말 중심을 못차리겠더라구요. 그래서 요구원에 큰 마음 먹고 다시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배달님들과 함께 더 많이 성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이름은 최은성입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궁금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영원에서 제 이름은 성장 영원 요구원에 가공 2차 가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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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기 가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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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re 성장 이래 아 아 아 아마 오늘 익숙하게 나갈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내조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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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 아.. 아..